Q. 아니 그게 아니라 저기 친구들이랑 일단 이렇게 같이 게임하고 있는데 정국이도 있고 게임하고 있는데 혹시나 게임 죽어서 방송 있으면 안 될 말 할까 봐 끄고 왔어요 다들 잘 지내셨지요? 네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해피는 한 분을 해봅시다 한 분이 한 분이 한 분이 한 분은 한 분이 한 분이 한 분이 요즘 저는 푹 쉬고 있어요 뭐 할 거 한 거 없고 지금 요즘에는 푹 쉬고 그냥 가끔씩 좀 생각나면 작업은 하는데 네, 극히 드물고 이제 해야죠 설날에 저는 부모님이랑 가족들이랑 같이 밥 먹고 제사 지내고 그리고 가족들이랑 외식도 하고 오늘 날씨가 되게 춥대요 엄청 많이 춥대요 한국은 한국은 추운 거는 괜찮은데 안 나가면 되니까 추운 거는 괜찮아요 근데 요즘 음식을 뭘 먹어야 될지 이제 소진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냥 아 감사합니다. 안녕. 안녕. 심심해서 온 거라 다음에 또 심심하면 또 올게요. 요즘 그냥 핸드폰을 딱히 잘 하지는 않아서 이거 하려고 왔어요. 저는 딸기를 시켜가지고 비싼 딸기를 시켜서 지금 딸기 먹으러 갈 거예요. 오늘 하루도 수고하시고 고생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아프지 마시고 받으셔서 감사합니다. Bye! ordin 과 고립 이 감사합니다.